트롤리 딜레마? 이게 트롤리거든?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그대로 가면 다섯 명이 죽거든? 근데 엄마가 여기서 레일을 바꾸면 트롤리가 이쪽으로 가서 한 명만 죽어. 저 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? 이제부터 내가 어떤 짓을 하든지 나 원망하지 마.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. 딸이 없어졌어요. 다른 사건들과 똑같이 진행해 주십시오. 국회의원 이전에 당신의 사업 하잖아. 남 의원님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십니까? 비극이 또 벌어질까봐 너무 두렵고 무서워. 제 아내에겐 비밀로 해 주십시오. 너 말이야. 책임질 수 있어. 의원님께 제 인생을 건 건 반드시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.